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시게이트에서 출시된 타이오구타 510 M2 NVMe SSD 제품입니다. 스펙에도 나와있지만 PCIe Gen3 4배속 제품이구요. 대용량인 2테라 제품이라서 읽기와 쓰기 속도가 3450 입니다. 지금 성능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조립한 후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 프로그램 같은 속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뒤에 나온 결과표를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현재는 간단하게 메인보드에 M2 NVMe SSD를 장착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드에는 M2 슬롯이 두개 있는 경우가 많고 한개는 M2 NVMe를 지원하는 슬롯 하나는 M2 SATA 방식을 지원하는 슬롯으로 이렇게 두가지가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M2 SSD들도 길이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2280 사이즈입니다. 보드마다 이렇게 슬롯이 있고 어떤 보드는 이렇게 너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너트까지 따로 제공돼서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M2 SSD의 길이에 맞게 보드에 조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립해 보려고 하는 시게이트 파이어 부타 510 제품은 M2 NVMe SSD이기 때문에 작작하는 부분에 홈이 하나가 있고 메인보드에서 M2 NVMe SSD로 지원하는 슬롯을 확인한 후에 모양에 맞게 꼽아주면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는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착이 완료되고 이제 조립한 후에 바이오스 상에서 인식되고 실제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표로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패키 였습니다.